삐용 삐용 긴급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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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씨 당신이 여자라면 비투비 멤버 중에 고백하고 싶은 남자는? 비투비 멤버 중에 고백하고 싶은 남자는? 비투비 멤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육성대 당첨 둘이 잘 어울려요 난 민우 몰라? 민우? 민우 누가? 민우가! 민우가 누구야? 민우 보고 있나요? 민우야 홈맥 축하하고 열심히 해 민우야 홈맥 축하하고 열심히 해